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즐겁게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내로 다육이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실 여름이 너무너무 해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서 잠깐만 버티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 6월 중순이 되어가고 벌써 7월, 8월, 9월까지도 너무 더워요. 한 10월 초나 되어야 찬바람이 좀 불면서 이 힘든 여름을 이겨내야 합니다. 벌써부터 올여름은 내가 잘 날 수 있을까 해마다 여름을 나고 있지만 이번 여름은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또 이제 여름을 처음 나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부담이 되는 또 여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힘든 여름도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내 다육이를 또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힘들어도.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떤 아이를 보여드릴 거냐면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분갈이 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었고 이거 제가 쌍둥이로 데리고 온 아이스크림이라는 다육이 품종이에요. 이 두 아이가 너무너무 빨간 아이들이 예뻐가지고 제가 두 개를 데리고 왔었던 건데 색도 다 빠지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파스텔톤으로 은은하게 얼굴 색깔도 참 예쁜 아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게 여러분 참 다육이는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아이거든요. 밖에서 노숙하고 사실 비를 맞고 마지막 물주기를 하고 했던 아이들이지 제가 따로 저명관수를 했던 아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 맞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물 먹고 입장이 아주 통통해지면서 한동안 물 먹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얼굴 하고 있죠. 이제 성장도 서서히 멈추고 있을 텐데 이 아이는 보세요. 와 지금 줄기가 말랐습니다. 줄기가 지금 중간에 줄기가 마르면서 무름이도 좀 온 것 같고 이게 이제 물이 얘한테는 보세요. 줄기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를 맞고 하니까 입장이 다 이렇게 물이 차서 다 떨어졌죠 여러분. 이것도 지금 다 물이 찬 거에 색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특히나 여름에는요.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다육이들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색이 빠졌어도 초록한 아이들은 사실 건강한 건데 갑자기 다육이 입장이 물이 든 것처럼 보이거나 이렇게 입장이 투명해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물음이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보셨다가 이런 색깔로 그리고 입장이 투명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다육이가 물음이 온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육이가요. 마지막 물 주기 혹은 이제 물을 많이 먹고 나서 바로 물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일주일에서 이게 지금 마지막 물 먹고 제가 잘 말려서 들어오려고 밖에서 충분히 말렸다고 생각했던 다육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제 지나고 이렇게 물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음이 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뿌리나 줄기가 원래 상태가 안 좋았는데 물이 들어가서 과하게 이제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의 물이 들어가서 체한 거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좋지 않았던 부분들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 한계점에 오면 몸이 몸살이 나고 그러잖아요. 다육이들도 자기만의 이제 컨디션과 그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딱 그 힘이 있는데 이제 그 성장의 속도랄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과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죠.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줄기가 물른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위에 있는 아이들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입장이 조금 물러지는 아이들은 위에 생장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가운데 있는 생장점까지 영향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영상 찍고 이 아이는 잘라주기는 할 텐데 경험상 위에 있는 좀 목대까지 생장점까지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 상태에서 다육이들이 이제 성장을 서서히 멈춥니다. 다육이들은요. 일단 온도가 적당한 온도는 한 15도에서 17도 이 정도 선에서는 다육이들이 성장을 아주 잘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상 특히나 이제 25도가 넘어가고 이제 30도가 넘어가잖아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다육이들은 서서히 휴면기를 가자. 잠자러 가는 시간입니다. 성장이 매우 느려지거나 혹은 아예 성장을 멈추고 있는 시기가 이제 온다는 뜻이에요. 잠자는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먹지를 못하잖아요. 다육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육이들도 성장을 멈췄는데 거의 잠이 들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해서 먹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편하게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억지로 이렇게 막 먹을 거 이렇게 영양 줬을 때 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잠들려고 하는 다육이들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다육이는 이제 성장을 거의 멈추기 때문에 영양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달 넘게 3개월 가까이 물을 주지 않아도 단수를 해도 다육이가 죽지 않는 거는 그만큼 다육이가 성장을 하지 않고 휴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물을 안 주면 죽지 않을까? 얼마나 목이 마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이 쭈글거려도 막 물이 너무 피로해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 여름을 또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 주면서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더워질 때는 이렇게 그 입장에 물이 차지는 않았는지 입장 관리 잘 해주시고 입장이 투명해지지는 않았는지 발견을 좀 하신다면 어느 부분까지 안 좋아졌는지 꼭 뿌리도 한번 뽑아서 확인해 주시면 더 좋고 그 부분들 깨끗하게 줄기 다 잘라서 새롭게 뿌리내려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다육이들 벌써 마지막 물주기 하고 나서 햇빛에 그을릴까봐 살짝 테이블 밑에다가 넣어놓은 아이들은 벌써 우짜랐거든요. 괜찮습니다. 마음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 다시 예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